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역자율개정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운영방식 개발과 교통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도입 등 주민들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두루타 이용객 수는 2020년 1만 698명에서 2021년 2만 4,456명으로 2.4배 증가했으며 두루타 운행 지역도 연기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확대 적용 중입니다.